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천우신조 피처링 텐데이즈라는 제목으로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천우신조라는 실전모의고사 시즌1 3월 학평 대비 천우신조가 개강과 동시에 완강이 됐습니다 딱 한 해 선생님의 모든 것을 담은 이 천우신조는 3월 학평 대비로서 30문제를 통해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위한 30문항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배우기 위한 30문항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지를 누구나 다운로딩 받을 수 있게 파일로 업로드했고 그것을 풀어보고 선생님이 수원수2 공통문항에 대해서는 아주 쉬운 3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문항 해설을 했고 왜냐하면 30문제에 대해서 정말 배워라 라는 취지에 맞게 어떻게 푸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맞췄냐 못 맞췄냐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22문항 중에 딱 3문제를 제외하고 전문항 해설을 했고 그 아주 쉬운 3문제는 손해설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확통, 미적, 기백, 선택과목 8문제 중 각각 2문제씩을 해설했고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손해설로 선생님의 출제 의도가 보여지게끔 업로드를 했으니 여러분들은 다운로딩 해서 문제를 푸시고 풀 때에는 실전이다 라는 집중력으로 풀 때 맞췄어도 확인하는 해설을 반드시 보는 30문제 속에 모든 개념과 개념적 접근이 한 번은 지나가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3호를 준비하는 최고의 모의고사다 라는 믿음으로 선생님의 해설 강의와 손해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모의고사 한 해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테스트를 해보는 정말 실전 모의 이상의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의 해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를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지금 남은 시점에서 다시 개념 강의를 모두 듣기에 부담스러운 학생들을 위해 또는 N수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텐데이즈 개념 완성을 미리 촬영을 해놨으니까 텐데이즈 개념 완성은 각 과목을 10강식으로 압축 정리해 놓은 건데 이 텐데이즈가 예전에 한번 소개할 때 이야기했듯이 올해 처음 기획이 되어서 만들어진 강의가 아니라 이전 교과 과정에서도 있었던 강의고 선배들이 가장 많이 텐데이즈를 활용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3월 직전, 6평 직전, 9평 수능 직전에 개념을 다시 복습하고 하지만 그 개념이 절대 가볍지가 않은 텐데이즈의 수강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텐데이즈부터 올해의 텐데이즈까지 그 수강평에 있는 대부분의 말들은 이렇게 압축적으로 그 방대한 양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것도 심화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여요 그리고 10강으로 개념을 정리해놔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강의인가라고 접근을 했지만 사실은 문제에 적용이 되는 실전적인 개념들이 여기에 총집합이 되어 있어서 놀랐다 이런 수강평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가장 많이 시험 대비로서 활용했던 강의이고 10강을 정말 2배속으로 듣는다 하더라도 듣는 것만으로 머릿속에 콕콕 박히는 시험 시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아마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3월 학평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3월 학평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3월 학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끝까지 피하지 말고 부딪혀서 한 산을 당당히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부딪혀서 이겨내고 부딪혀서 이겨내고 돌아봤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수능 날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따라와 있을 거다 그날 당일날 성적 잘 받고 싶어라는 그런 긴장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 하루하루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다면 성적은 이미 내 앞에 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시작인 3월 학평부터 남다르게 스타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는데 천우신조와 텐데이즈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3월 학평까지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고 3월 학평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강의에서 만나요 다섯 강의에서 만나요 우선은 우선이 Haut